안녕하세요. 걸으며 생각하며 여행작가 문일식입니다. 날씨가 추워지는 요즘 문득 떠오르는 차가 있습니다. 바로 유자차입니다. 맛과 향이 뛰어나고 레몬보다 비타민C가 3배나 많아 감기 예방이나 피부 미용에 좋습니다. 유자는 고흥과 남해 등 주로 남해안과 제주 지역에서 주로 재배되는데 유자의 특성상 이곳이 북방 한계선이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유자의 역사는 깊습니다. 동일신라시대 때 해상왕 장보고가 당나라에서 선물로 받은 것이 한반도로 들어와 널리 퍼졌다고도 합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유자가 진상품으로 경남 고성과 거제, 남해의 지명도 보이고 제주에서는 귤과 함께 유자가 진상품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유자의 최대 산지는 전남 고흥입니다. 고흥 지역 중에서도 풍양면과 두양면이 가장 많이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유자는 한때 대학나무로 불렸습니다. 유자 농사로 자식들 대학을 보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유자 나무 한 그루에 나오는 유자만으로도 대학을 보냈다고 하는데 그만큼 유자 나무 한 그루에 달리는 유자도 많았고 시세가 꽤 좋았던 시절의 이야기일 겁니다. 유자는 1970년, 80년대에 들어 본격적으로 중흥기를 맞게 됩니다. 유자 가공식품이 보급되고 건강식품으로 각광받으면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 가격도 폭등했습니다. 유자 나무가 대학나무로 불리던 시기도 바로 이때였습니다. 하지만 수요가 증가하면 공급이 늘게 마련. 너도 나도 유자밭을 일구기 시작해 재배 면적이 크게 늘어나 결국 가격이 폭락해 옛 명성은 서서히 잊혀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고흥은 유자의 본향으로 전국 생산량의 30%가 넘는 유자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풍향명 한동리에는 유자 공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유자밭 한가운데 서 있기만 해도 향긋한 유자 향이 바람을 타고 흐릅니다. 향이 제법 좋다 보니 호흡도 제법 깊어집니다. 유자 나무의 가지에는 길고 딱딱한 가시가 있어 수확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수확이 한창인 요즘 유자밭은 농민들의 구슬진 땀으로 범벅됩니다. 내일 6일부터 7일까지 이틀간 유자공원에서는 고흥 유자축제가 열립니다. 비록 큰 축제는 아니지만 수확의 기쁨과 유자향을 진하게 느껴볼 수 있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걸으며 생각하며 지금까지 문일식 여행작가였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